이범석. 1900년 10월 20일에서 1972년 5월 11일 일제강점기 때 활동한 독립운동가, 정치가 청산이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큰 공을 했다. 조선민족 청년단 창설, 국방장관 수행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1963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다. 1900년 10월 20일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1915년 경성고등부통학교 재학 중 중국으로 망명, 1919년 윈난 운남에 있는 중국 육군강무학교 기병과를 졸업하고 둥배이 동북만주로 진출하였다. 1920년 청산이 전투에서 중대장으로 참가,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큰 공을 세웠다. 1922년 소련합동민족군 연해주지구 지휘관으로 소련혁명전에 참가하였고, 1933년 중국 로양낙양군관학교 한인장교대장, 1936년 중국 제3노군사령관, 1940년 중국중앙훈련단 중대장을 지냈다. 1941년 한국광복군 참모장에 취임하고, 1945년 광복군 중장으로 8월 귀국하였다. 1946년 조선민족청년단을 창설하였으며, 1948년 정부 수립 후 초대 국무총리에 기용되고, 국방장관을 겸임하였다. 1950년 주종대사, 1952년 자유당 부당수 및 내무장관 등을 지냈으며, 그해 8월과 1956년 두 차례 부통령에 입후보하였으나, 모두 낙선하였다. 1960년 충청남도에서 자유연맹 소속 참의원에 당선되었고, 1963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추대되었다. 저서로 회고로 우등불이 있다. 1963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다. 노래를 받았다. 감사합니다.